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키의 테일을 밀어주면서 뒤를 넓혀주면서 테일을 슬라이드 하면서 스노우 플라우를 만드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테일 슬라이드 스노우 플라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를 하면 테일 슬라이드 푸르고 파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만들면서 회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외력을 느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또 하체를 돌려서 상체가 가만히 있고 하체만 돌려서 상하체가 꼬이게 상하체가 분리가 되게 세포레이션 되게 여러분들이 스킬을 조작하는 거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실전에 가깝도록 연습을 하시려면은 방금 전에는 스키의 테일만을 밀어주면서 스키의 테일을 슬라이드 하면서 이제 양스키를 돌려주는 걸 한번 해보셨는데요. 지금부터 하실 거는 스키의 탑과 테일을 같이 돌려주는 탑테일 슬라이드. 특히 여러분들이 쇼턴을 잘 하시려면은 스키의 탑을 움직이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테일만 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샤프하게 쇼턴에서 필요한 어떤 샤프한 조작을 익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프하게 움직이시려면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동시에 움직이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하운동을 하면서 업다운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전후운동 전후운동 그렇죠. 전후운동이죠. 전후운동을 하면서 이 피봇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돌려주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방금 전에 테일을 밀 때는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약간 좁은 스탠스에서 약간 내추럴한 약간 내추럴 스탠스에서 약간 스탠스를 넓히면서 이렇게 앞을 살짝 모으면서 테일을 넓혀준 거죠.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습니까? 삼각형을 그렇죠. 이렇게 푸르그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좁은 스탠스에서 푸르그에서 가볍게 앉아주면서 넓은 스탠스로 가면서 이제 양발을 안으로 비틀어서 피보팅을 해서 하체를 비틀어서 여러분들이 A자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키의 탑과 테일을 같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스키를 안 신고 있지만은 스키를 신었을 때 스키의 탑이 모이려면은 이 탑이 모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넓게 넓히시는 거예요. 약간 와이드 스탠스 넓은 스탠스에서 약간 다리가 이렇게 모이 이렇게 안으로 안장이 된 게 아니라 약간 넓혀지게 넓혀서 넓혀줘야지만 어떻습니까? 양 엣지가 플랫하게 되죠. 너무 이렇게 모으면은 엣지가 많이 있으면 스키가 잘 안 모입니다. 너무 그립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플랫한 느낌으로 쓰셔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키의 이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앞을 돌려주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앞을 방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넓히면서 주로 뒤를 많이 움직였잖아요. 테일 쪽을 그래서 많이 움직이다 보면 스키를 신어보면은 탑은 거의 제자리에 있고 테일을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턴하게 되면은 쇼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탑의 위치는 가만히 있고 테일만 밀어주기 때문에 탑이 거의 완폴라인 상에서 하나의 폴라인 상으로 계속 가면서 테일만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걸 완폴라인 쇼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스키가 이렇게 감기면서 스키가 추진력 있게 회전하려면은 스키의 탑과 테일이 같이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옆에 진폭이 나와야 됩니다. 진폭. 회전의 진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폭이 되려면은 양 회전의 턴을 했을 때 양쪽 끝에 이제 약간의 폴라인이 있다 해서 투폴라인 쇼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여기 이 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앞을 돌려주는 느낌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앞을 자 앞을. 아까는 여기서 뒤를 이제 밀면서 했는데 여기서 넓은 스탠스에서 여러분들이 스키에 가볍게 일어났다가 가볍게 살짝 앉으면서 앞을 돌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앞을. 가서 살짝 업을 했다가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상하 운동을 하면서 앞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실 때 이렇게 엉덩이가 따라 돌아가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상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쇼턴에서 가장 필요한 상하체의 비틀림. 그렇죠. 세포레이션이죠. 카운터 포지션. 몸의 꼬임이 없어져요. 그럼 다음 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이 골반을 좀 잡아주시고. 뭐 허벅지를 잡아도 괜찮아요. 특히 골반을 잡아서 골반이 안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비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보면 여기서 여기서 하나. 그렇죠. 이렇게 안으로 비틀어지게. 그렇죠. 이렇게 뒤꿈치 축으로 해서 앞을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대면은 반대발도 마찬가지로 앞을 축으로 해서 가볍게. 대면은 약간 업을 했다가 가볍게 앉아주면서 비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앉을 때 여기서 너무 정강이를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앉을 때 오히려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앉아서 비틀 때 무릎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앉아주는 느낌이에요. 가볍게 앉아주는 느낌. 해보면 여기서 여기서 가볍게 앉아주면서 안으로 앞꿈치를 안으로 비틀어주고요. 가볍게 앉아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안으로 비틀고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이렇게 안으로 양 발을 이렇게 안으로 모이려면은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상당히 좋으셔야 돼요. 고관절과 발목 이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이 있으셔야지 이게 없으면 상당히 비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키를 잘 타시려면 의외로 유연성이 많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은 가볍게 일어난 상태에서 앉아주면서 양 발을 안으로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살짝 일어나서 업 상태에서 가볍게 앉아주면서 다운하면서 양 발을 모아주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업했을 때는 살짝 일어나서 그렇죠. 약간 여러분들이 발 앞꿈치 쪽 이 앞꿈치 쪽에 살짝 하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앉으면서 이 하중을 뒤꿈치로 옮기는 겁니다. 약간 전후 운동을 하는 거죠. 옮겨주면서 가볍게 앞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운했을 때 힘이 이렇게 앞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살짝 뒤꿈치 쪽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쇼터는 재빠르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후 운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업할 때는 살짝 앞으로 와서 하중을 세팅하시고 실제로 하중이 들어갈 때는 뒤꿈치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업했을 때는 살짝 앞꿈치. 자 이 몸이 전경각도 그대로 상체의 전경각도 그대로 살짝 일어나면은 가볍게 이렇게 발 앞꿈치 쪽에 하중이 와요. 그리고 이 상체의 전경각도 그대로 살짝 다운을 하면서 양발을 비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가볍게 뒤꿈치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를 세팅을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업하면서 앞으로 왔다가 살짝 전경 중경을 거쳐서 살짝 후경으로 가면서 이렇게 앞을 비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업 살짝 앞으로 왔다가 다운하면서 살짝 앞을 비틀어주고 다시 업 가볍게 다운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제 쉽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 양발의 위치를 그대로 여기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비틀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쇼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발의 위치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이게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업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왔다가 다운하면서 스케일을 다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다운할 때 가자.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정강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실전적으로 연습을 하시려면은 나중에 이제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제자리에서 물론 이걸 연습하시고 되면은 한쪽 발씩 해서 뒤로 와서 앞으로 비틀어주는 걸 하셔야 돼요. 뒤로 왔다가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그럴 때 마찬가지 엉덩이 안 돌아가게. 몸이 눕지 않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을 먼저 하시고요.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쪽 발씩 먼저 해서 앞으로 끌고 오게. 엉덩이 안 돌아가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 기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앞에 보시고 가볍게 앉아주면서 양 발. 다시 일어났다가 가볍게 앉아주면서 양 발. 마찬가지로 자 일어났다 가볍게 앉아주면서 양 발. 그렇죠? 다시 일어났다가 하나 둘 셋 양 발. 마찬가지로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의 외경이 사라지거나 한 돌아가서 한쪽의 외양이 사라지면 안 돼요. 양 발이 똑같게. 양쪽이 똑같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 일어났다가 앉아주면서 피보팅. 다시 앉아주면서 피보팅. 되면은 양 발을 점프하면서 하나 둘 셋. 피보팅. 옆에서 봤을 때. 업했을 때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그렇죠? 앞하면서 앞꿈치 왔다가 하중에 살짝 왔다가 다운하면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그렇죠? 좀 되면 여기서 이제 앞꿈치부터 뒤꿈치. 앞꿈치부터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키에 자 이제 넓은 스탠스에서 출발해서 앞뒤를 동시에 움직여주는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동시에 돌려주는 그런 조작을 익히시는 게 여러분들이 샤프한 쇼턴. 정말 실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쇼턴. 탑테일 슬라이드 쇼턴을 익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기술이니까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완사면 쪽에서 좀 긴 코스를 내려가면서 정면을 보시고 십일자에서 와이드 넓은 십일자에서 쫙 넓혀가지고 에이 자 만들면서 스키의 앞과 뒤를 동시에 움직여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상하 운동. 그리고 업했을 때 약간 앞꿈치 쪽에 힘이 있다가 다운했을 때는 뒤꿈치를 힘을 주면서 상하 운동과 더불어 약간의 전후 운동을 일어났긴 만들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쇼턴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을 하실 때는 항상 이 골반이 골반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골반은 뭐냐면 고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이 골반 근처 그렇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약간의 아래쪽 약간의 골반뼈 아래쪽 남자분들 배꼽 정도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센터 오브 메스 그렇죠 컴이라 그래요. 이 무게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무게 중심점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체가 쉽게 흔들리면서 밸런스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고정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골반을 고정시킨다는 물론 백 프로 고정은 안 돼요. 만약 깊은 턴을 하게 되면 이게 이 고관절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백 프로 고정은 안 되지만 여러분 최대한 연습하실 때 고정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만 나중에 골반이 조금밖에 안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잘 타게 되면 골반을 적극적으로 돌리면서 회전하는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응용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쇼턴을 첫 걸음하면서 익혀야 될 거는 골반을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골반을 고정시켜서 고관절부터 하체만 밑에만 돌아간다는 느낌이 먼저 익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거울을 보시면서 이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거나 항상 턱을 들고 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앞과 뒤를 동시에 돌려주는 탑 테이드라이드로서 여러분들이 푸르고 화려 그렇죠 스노우 플라우를 한번 해보는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지만 쇼턴을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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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